추억을 나누는 우리만의 랜선 노래방 여기는 광장 코인 노래방 금요일에 열리는 우리만의 코인 노래방 광코너 가수 이소종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생송라 생어송 라이터 로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보고 계시니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가요광장에 데뷔하고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 의미있는 자리고요 재밌게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오프닝에 광장 코인 노래방 그렇게 해야돼요?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저희가 하던 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장 코인 노래방 미안해요 너무 힘 힘 빠지고 좋은데요? 너무 큰 미션을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아니 가요광장 처음이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랑은 생초맨이지만 소정씨랑은 또 알고 지낸 사이가 꽤 되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 가장 최근에 언제 봤어요? 오늘 말고? 라디오 때 본 것 같아요 두 달 전? 세 달 전? 네 얼마 안 됐죠 두세 달 전? 임백찬 선배님 라디오에서 안 됐고 사적으로도 많이 보고요 사적으로도? 술 친구여가지고 어 질투나? 저희 16살 때부터 봤어요 로시님 16살 때부터 네 9년 됐죠 9년 정도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그러면 오랜만에 두 분이서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서로 안부 인사 해주세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노래 좋더라 고마워 뮤지컬 힘내 어 부러워 야 찐친이네 찐친이네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이게 진짜 찐친이면은 어색하거든 이런 BGM이 그러네요 두 분 또 오랜만에 만났고 오늘 로시씨가 함께하게 돼서 세 사람 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저랑 로시씨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 aka 메가도의 딸이었어요? 아 메가도의 딸이었어요 메가도의 도토냐고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아 쉽지 않은데 어디 어느 구? 계양구 계양구 부평시 어디? 저는 사는 곳은 남구였지 미추홀구였지만 아 알죠 알죠 미추홀구였지만 학교는 연수구 아 알죠 알죠 어머 또 인천의 도토시구나 그럼요 전혀 인천스멜이 나지 않게 생기셔가지고 인천스멜이 뭐죠? 약간 있잖아요 와일드하고 아 좀 그런 안칼진 무서운 동네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갑네요 맞아요 지금 어디 사세요? 검암 쪽? 계양구 원래 본가고요 지금도 지금 저 혼자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부모님은 아직 인천에 계세요 창이 있다 인천 사람들은 인천이 좋아해 차 맞아요 그리고 서정우 씨랑 또 루시 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승훈 맞아요 그는 곁에 없지마 저 보이스쿠리아 할 때 저희 코치님이셨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루시 님과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 씨가 또 신승훈 선배님의 대표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야 아니 그러면은 뭐 여기 가요광장 나온다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신승훈 대표님께서 뭐 해준 이야기 없었나요? 왜요? 뭐해요? 일단 은지 선배님 팬이라고 하셨고 코 먹은 거예요 방금? 서정이랑 챌린지 찍어오라고 찍어야겠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요 선대권이 없어요 너도 찍어야 돼요 서정이도 찍어야 돼요 무조건 찍어야 돼요 저를 아신대요 신승훈 선배님께서? 그럼요 저를 어떻게 아시지? 너무 아시죠 대표님 그거 너튜브 많이 보셔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대표님 한번 놀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요광장에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좀 아니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신승훈 대표님께서 약간 우리 로시 씨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티스트를 사랑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프로그램 그게 있대요 이 프로그램은 나가야 돼 이 프로? 이건 안 돼 이게 좀 강하다고 들었는데 가요광장 나간다고 했을 때는 흔쾌히 오케 하신 거예요? 그럼요 됐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맞아 맞아 무조건 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얘기 좀 잘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에 대표님 게스트 그리고요 그거 좀 해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다 인연이 있는데 두 분이 실제로 좋아하는 신승훈 씨 노래 하나씩만 혹시 불러줄 수 있는지 긴장 아이빌립 아이빌립 오케이 아이빌립 아이빌립 또 찾아왔어요 아이빌립 있고 또 뭐 있었더라 많은데 미소 엄청 많죠 아이빌립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아이빌립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명곡이 너무 많아서 역시 와 이거 또 소정 스타일로 들으니까 약간 긴장했어요 지금 100% 듣고 계실 거예요 댓글도 다실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실 거예요 소정아 연습 좀 해라 라든지 그럼 좀 와봐요 대표님 여의도로 좀 놀러와요 심심한데 끝나고 평양냉면에다 소주를 한 잔 먹으러 가면 딱이죠 어떻게 로스트씨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승훈 선배님 노래 전 너무 많이 알아서 저는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나비효과라는 좋다 곡을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여기까지 할게요 왔어 끄듬처리가 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99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아니 두 분 다 어쨌든 춤추는 발라더잖아요 네 맞아요 춤췄던 발라더 춤췄던 발라더 우리 또 소정씨 뮤지컬도 한참 공연 중에 있고 하니까 어쨌든 발라더 예뻐 예뻐 곡이 있고 잘 알지만 로시도 제가 춤을 추는지는 몰랐는데 이번 신곡이 댄스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데뷔하고 한 4년 전에 댄스곡 나왔었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나오는 댄스곡인데 많은 분들이 발라더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네 댄스도 좋아한다 가능하다 드리고 싶다 네 Something casual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Something casual이라는 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가사처럼 제목처럼 캐주얼 캐주얼하고 내추럴한 그냥 본연의 모습을 즐기고 좀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약간 꾸안꾸 느낌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뭐 저의 성격도 원래 그렇고 털털하고 털털하고 일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좀 저랑 닮은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4년 만에 댄스곡이 준비를 아니 도전을 했는데 네 연습하고 준비할 때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어색했죠 일단 노래 자체도 발라드만 하다가 4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댄스곡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울기도 하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그리고 춤도 몸이 굳었을까봐 너무 걱정했지만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돌려놨어요 잘했네 아니 그러면 우리 발라더 선배님으로서 네 춤장 발라더 선배님으로서 제가요? 왜요 발라더계의 홍영주잖아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코미디 연계의 홍영주 선생님이고 아 제가 그 댄가 출신 중에 춤 제일 못 추는 사람이라서 댄가 출신 댄가 출신 중에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도전할 때 춤이 두려워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소정씨가 봤을 때 저는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뮤지컬이 댄스가 많아서 매일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숙명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열심히 해라 아니 그럼 포인트 안무도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 있습니다 좀 귀여운 안문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I got cast all the time I got best on my mind 내 비밀은 말야 I wanna dance with melody 이런 춤인데 댄스 위드 멜로디 혹시 로시씨 나온 거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IMF브라서 철저하게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포인트 안무까지 너무 좋고 이 곡 우리 썸틴 캐주얼이 작사가 김이나 그리고 적재씨까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썸틴 캐주얼이라는 앨범 안에 또 수록곡이라고 아 수록곡이래 수록곡에 좋아해도 되나요?라는 곡이 있어요 아 네 그러네 썸틴 캐주얼은 신승은씨가 작곡을 하셨고 좋아해도 되나요?라는 곡은 김이나 작사가 그리고 적재씨가 참여한 거다 네네 맞아요 어머 이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럼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곡입니다 이건 약간 좀 간드러지지 간질간질한 느낌이 다른데요? 네 완전 귀엽다가 갑자기 또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앞에 그 썸틴 캐주얼은 약간 칵테일 같은 느낌이고 또 좋아해도 되나요? 이건 약간 하이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좋아요 완전 좋아요 하이볼 여러분 비유를 이런 걸로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 좋았습니다 저희한테는 딱 맞는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너무 좋다 좋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로세씨가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1시 16분에 라이브 부탁하기 좀 미안한데요 라이브로 썸틴 캐주얼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브 속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정씨는 광코노 이번주 주제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이번주에 한글날도 있었고 우리 노래 중에 가사가 예쁜 곡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가사가 예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브런치 매장 이용권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시고요 로시 준비됐습니까? 넵 오 좋아요 로시가 라이브로 부릅니다 솜팅 캐주얼 조금만 추첨을 감사드립니다 네 자유이크疲 had been in the way 오늘 날씨 좀 봐봐 Blue Sky Blue Sky SHINY DAY 떠날래 던 신발은 벗고 신어볼까 Jelly Shoes 배려 없어 화려한 악세사리 급해서 I'm burning I'm sorry I don't care 방금 비쳐 태양에 찬란한 넓이 내리 지금 그대로 Girl you shine I like something casual 조금 더 더워질까 오늘 하루는 그럴까 완벽이라 환영을 좀 벗겨나 Be natural 파스탄 하늘 달는 Color 꿈이 만난 마음이 자유로워 Keep it casual I like a soldier type I got this on my mind 내 게임이란 말야 I got this on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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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st your mind I like something casual 나의 워너비는 새친을 되고 싶은 나를 떠올려 I see you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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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уйте 알랑해 You're handsome 난 믿어줄 용기가 나만의 그 향기가 With my day 춤추는 저 별들이 움츠린 널 찾으리 눈을 뜨는 너 Girl you shine I like something casual 시선에서 벗어나 싫어요 또 괜찮아 관심보다 진심을 통해서 Be yourself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Color 꿈이 있는 내가 아름다워 Keep it casual 난 달라 찾을 수 있어 넌 달라 느낄 수 있어 희망한 나랑 만날 수 있어 잊지마 상상 너무 welcome true I like something casual 조금 가벼워질까 오늘 아픔 그럴까 완벽이라 반영을 좀 되겨나 Keep it casual 서스탄 하늘 되는 Color 꿈이 맞는 맘이 자유로워 Keep it casual Keep it casual I like this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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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미란 말야 I like this all the time I like this all the time I got this all my mind Without your mind I like something casual 로시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딱 가을 날씨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할 때 맞아요 산책할 때 친구들이랑 뭔가 파티할 때 뭔가 걸을 때 감사합니다 약간 성수동 느낌이 있네요 성수동 서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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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샵에서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너무 좋습니다 라이브 감상평이 오고 있어요 우리 강주원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로시스 네 강주원님 와 주머니 속에 보관하고 싶은 목소리에요 어머 감사합니다 도대체 가수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저 지금 약간 부르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춤을 추면서 불러야 돼 부끄러웠어요? 네 전혀 티 안 났어요 네 저 노력 중이에요 오랜만에 댄스곡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가끔 여기 한번 와요 여기 놀러오면은 저는 하루종일 춤만 추거든요 아 정말요? 버닝하러 와야겠다 그래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4475님께서 첫 소절부터 너무 좋아서 볼륨을 올렸어요 오늘부터 플레이리스트 넣고 계속 들을 거예요 로시 짱짱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또 이렇게 문자 주셨고 문자 읽어주세요 이동훈님 가을 소풍 갈 때 들으면 좋은 멜로디네요 감사합니다 서울숲 느낌 나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 어? 라디오 들다가 어? 뭐야 이거 무슨 노래야? 이렇게 막 하여서 검색하고 막 왠지 막 그렇게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님 네 김정모님 로시 댄스를 보니 찌뿌둥한 제 몸이 다 풀리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얼마나 몸을 풀고 싶으셨을지 댄스곡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맞아요 댄스곡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요 발라드 좀 잠깐 멈추고 댄스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 생각했어요 설은 너무 힘들어요 더 늦기 전에 많이 하는 게 너무 미치겠다 진짜 언니가 이 얘기를 하다니 진짜 둘 다 너무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서로가 너무 웃긴 거잖아요 맞아요 16, 19 위트 봤으니까 맞아요 3928님의 문자 소정씨 읽어주세요 로시님 라이브 오픈 스튜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굿굿 기호강해요 신나게 춤추는 텐디 소정언니 최고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센스 만점으로 여러분 문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요 어쨌든 저희가 주제 광코너 주제가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에 사연을 받고 있거든요 파리파리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지훈이 촛불하나 용기를 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문자 왔습니다 맞아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 노래 항상 뭔가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엔딩곡으로 쓰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울컥하는 맞아요 맞아요 울컥함이 저희한테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 감사드리고요 오로라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네 오로라님 손디아 어른 추천이요 아이 둘 키우는 결혼 23년째 간혹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노랫말에 듣는 것만으로도 따뜻할 수 있구나 위로받아요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알죠 저 소정언니랑 이거 쭈앗했었는데 같이 불렀었어요 방송에서 그러면 지금 혹시 괜찮아요 두 분? 그럼 나눠서 부를까요? 오케이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깰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모두 깰 거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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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아아 아아 작년에 했었나요 이게? 아 작년에 작년에 어디서 어느 프로그램이세요? 싱폴레스트라고 싱폴레스트라고 노래 부르는 데서 같이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검색합니다 네 나옵니다 볼 수 있나 꼭 봐야겠다 로시 이소정 손디야 어른 검색하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어우 너무 좋다 둘이 이게 맞다 결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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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느낌이 오이 오공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네 오이 오공님 헉 로시 깨악 우우와 저는 어제보다 잘 왔어 노래 엄청 좋아해요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소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상처가 났어 흉도 안 남았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새살이 돋은 내 뽀얀 손가락이 참 예뻐 That's right 아 간지러워 귀가 너무 간지러운데요 일단 긁어줄게요 네 간지럽다 간지러워요 That's right 약간 이런 또 멜로디 이런 발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민병철 어학원에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였어요 네 짱 재밌어요 여기 아 재밌어요? 자주 와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한다 우린 금요일마다 맨날 이런 게 있어요 네 자주와요 언니랑 바꾸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된대요 소정씨 안 됐대요 저기 앞에서 볼게요 좋다 좋다 5857님의 문자 소정씨 읽어주세요 이소정의 향기요 가사 중에 사랑을 스미는 향기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예쁘고 인상적이었어요 단 하나의 사랑 OST로 들었을 때부터 좋았고 선선한 가을 바람과도 잘 어울려서 신청합니다 소자 소정을 위한 가사첨부 가사를 직접 써서 보내주셨어요 작가님이 써준 게 아니라 청취자분이 가사를 첨부해주셨어요 근데 무슨 노래였지? 잠시만요 아니 선생님 아 이래도 돼요 뭐 이런 노래였는데 이래도 돼요? 가사를 첨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음을 지금 까먹으신 거예요? 한 6년 7년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럼 이해 그럼 이해합니다 가사가 좋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 어떻게 라이브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은 향기 태어줘 내게 We believe in my mind 뭐 이런 노래였는데 다음 네 해도 됩니다 네 연습해 볼게요 해도 됩니다 잠깐 들어도 너무 좋고요 최경승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네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말기 가사가 너무 예뻐요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힘들 때 이 노래가 포기하지 않게 해준 노래예요 아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언니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까 못 했으니까 언니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 룸시씨 똑똑하네요 룸시씨 이러시면 안 돼요 똑똑한데 제가 해볼게요 그래요 혼자라고 생각말기 힘들다고 울지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이 노래 맞나요? 맞아요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았어 고마워요 아 룸시씨 버전으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 혼자라 혼자라고 생각말기 힘들다고 울지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두 분 다 OST 적절한 보이스십니다 맞습니다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 사용과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광장코인 노래방 광코너 가수 이소정씨 가수 로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떤 곡들을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가광노래방에 예약된 두 분의 애창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부터 미리 듣기 해볼게요 가수 이소정씨 가수 이소정씨 가수 이소정씨 예약이 되어 있고 누구의 추천곡인가요? 로씨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소정이 추천곡입니다 소정이 추천곡인데 어떻게 이거를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세계에 강남이라는 지역과 재밌어 한글 가사를 알린 첫 곡이잖아요 맞네 맞네 세계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린 곡이라고 생각해서 강남스타일 가져왔습니다 가사도 되게 재밌어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네 그리고 바로 너 직설적인 직설적이고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이런 식으로 하니깐 가사 재밌어요 맞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예약곡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가사 가사 진짜 예쁘다 진짜 세소년의 난춘이라는 노래를 또 우리 로씨씨가 추천을 해줬는데 맞아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곡은 네 세소년의 난춘이고요 제가 고른 이유는요 제가 이때 한창 바쁘고 그리고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때 좀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사를 보면서 진짜 큰 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가사를 진짜 가사가 오 그대여 부서지지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넌 추워지지마 이리와 나를 꼭 앉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은데 조금 슬퍼 두 분 너무 감성적이어서 당황스럽거든요 에프 에프잖아요 갑자기 두 분이 좀 울고 올게요 눈물이 고여서 가운데 있는 저는 매우 당황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나는 가사가 좋은 음악으로 난 그새 조용필 선배님의 바운스가 생각났거든 그때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들릴까봐 겁나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데 그게 들릴까봐 겁난다라는게 너무 귀엽잖아 보고싶다 용필이 오빠 우리의 영원한 오빠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을 걸어두고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노래방 반주 게임 지금부터요 노래방 반주로 전주 부분을 2초 들려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본인 이름 외치시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제 총 5개 게임에서 이긴 분의 노래는 바로 틀어드려요 저희가 하지만 진분의 노래는 아쉽지만 예약 취소가 됩니다 아니 로시씨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왜 각자 본인들 곡을 좀 추첨곡으로 걸어도 됐을텐데 아 좀 돼요? 이맘별님은 매주 주제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 노래 아니 진짜요? 네 매주 매주 무조건 자기 노래 그랬었거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다음에 그러면 불러주시면 근데 노래가 좋아서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추천곡이니깐요 네 루시 이런 게임 좀 잘해요 어때요? 안해봤어요 한 번도? 네 이게 전주로 안 눈치채야되는 게임인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노래방이라서 달라요 우리가 들었던 그 소스들이랑 달라 그 막 그 어 뭔가 달라요 아시겠죠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 뭐 소스 이런 얘기 다 해주대요 싸비 싸비 후렴이란 뜻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좀 알게 됐거든요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오 코드가 뭐 몇이다 뭐 이런거 맞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소정씨 어떻게 좀 자신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경력직이니까 아 그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사가 인상적인 곡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번째 음악 주세요 어? 아 저요 저요 안됩니다 루시 벚꽃엔딩 벚꽃엔딩 그런류 그런류 어 뭐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류 그런르입니다 그런줄에요? 어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조금만 어 어 저요 저요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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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은하수 다방 에서 가수는요? 십센치 선배님 으 뿌이 뿌이 다방에서 만난 홍차와 맨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와 이렇게 뿌듯할 수가 루시 첫번째 문제 맞아요 성공입니다 아우 열심히 하겠는데 아니 근데 소정씨 왜 생각이 나면 이름을 외쳐야지 왜 혀를 혀를 왜 돌리는거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알았거든 본인도 알았어요 이 노래를 근데 소정을 외쳐야 되는데 소정 리볼 나는 스튜디오 안에 벌이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너무 깜짝 constru sci-fi 여기 진짜 재밌다 여기 재밌어 디스코 팡팡같죠 디스코 팡팡 DJ같죠 완전 좋아요 자주와요 자주와요 자 첫번째 문제는 우리 로시가 가져갑니다 예아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들로 준비했어요 자 두번째 문제 주세요 iene계속 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지금 거 뭐였지? 또 시작이다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드릴까요?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경리 없지 가한테 힌트. 반 반 아 소정 소정 반편지 아이유 아이유 반편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는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바꿔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이 노래는 잘 맞춘 것 같아요 노래가 진작부터 알았지만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 신입 친구가 경력직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웬만하면 DJ가 힌트를 줘야 되는데 많이 안쓰러웠는지 답답했는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 저도요 이 노래를 듣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누군가가 잘 잤으면 하는 감정이구나 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1대 1입니다 세 번째 문제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고 난이도가 뭔가 애매해요 빨리 맞추는 게 나은 건지 아무튼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인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감독님 로시 로시 신승훈 신승훈 선배 신승훈님의 신승훈님의 맞춰야 돼 너 진짜 너도 회사 못 들어가 오늘 숙소 못 들어가요 지금 맞춰주세요 언니 힌트 주세요 신승훈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 사랑이 어떻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랑 내가 다 긴장했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있어 닮이는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뭐 있지 사랑을 오늘의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 뭐야 그리움 땀을 거야 뭐야 와 나 혼났다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근데 안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지금 두 곡 계시니까요 이건 괜찮죠 이 정도는 난 재밌었던 게 처음에 신승훈의 아니 신승훈 선배 아니 신승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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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칼같이 선을 보고 재밌었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결과가 2대 1이네요 로시 2 소정 1입니다 맞습니다 네번째 문제 주세요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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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하 사건의 지평선 fleek 와 ㄹ롤 롤 롤 롤 ㄹ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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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나는 가사에 노래 가사에 이렇게 모퉁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많이 넣어야겠다. 많이 넣어줘. 아지랑이 모퉁이 모퉁이. 그냥 넣어버려. 그런 느낌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2대2예요. 뜨겁습니다. 이거 하나로 오늘의 승패가 갈립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어? 이거 아는데? 이랬는데 언니꺼 아니야? 약간 옛날 만약에 여기 한별씨가 있었다면 아니 코드 2개밖에 안 들려주고 분명히 이랬을 거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4개만 들려주세요. 어? 소장. 소장. 맞나? 소장? 박효신 숨? 박효신 숨! 어? 나 알 것 같은데. 로지. 로지. 바람이 분다. 이소라. 바람이 분 데가 아니야? 아 근데 비슷한 거 같아. 바람이 분다. 이소라! 네. 우리 그쪽 느낌이었어. 어? 그 호흡은. 나아가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오 진짜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바람이 분다. 맞췄다. 제가 왜 맞힌 줄 알아요? 왜요? 제가 노래방 MR로 연습생 때 이 노래를 연습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익숙했구나. 이게 노래방 반주가 어렵거든. 네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3대 2로 노래방 반주 게임에서 로시 승리합니다. 자 그럼 로시의 추천곡이죠. 새소년 난춘. 지금 바로 들려드려요. 네. 새소년 난춘. 우리 로시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아우 가사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너무 좋네요. 맞아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몇 개만 더 소개해볼게요. 로시. 이경희님. 10cm의 봄이 좋냐. 명곡입니다. 솔로에게는 이 노래가 솔로의 깊은 속 마음을 다 소리쳐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벅두다줘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진짜 많이 화나셨나 싶다. 불러볼까요? 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아 너무 좋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너무 좋아.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진짜. 가사가 너무 유쾌하면서도 기억이 남아요. 그렇죠? 소정씨는요? 9166님. 싱어게인에서 이소정씨가 부르신 비상이요. 동방사수할 때 눈물폭풍이었습니다. 저도 제 거 보면서 울거든요. 나 봤어. 부를까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당당히 하늘로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정말 명곡입니다. 비상 임재범 선배님의 비상 노래 너무 좋네요. 진짜. 아니 가사가 진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동안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너무 좋네요. 이 규범님께서요. 블랙핑크 불장난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이 가사 너무 찰떡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저희 누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네. 이게 진짜 느낌이. 가사가 재미있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내가 말했어. 나 놓지 말라고. 나는 에코 넣지 말아줘. 엄청 부끄러워. 에코 너무. 저는 노래할 땐 이렇게 좀 쑥스러워요. 아 정말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노래하는 게 쑥스럽고 차라리 콧물 그리고 싶구나. 막 그러고 싶거든요. 대머리 빨리 가발 쓰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에코가 들어오는 순간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 숨어버려요.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이런 느낌의 더플립이 불장난 들어봤고요. 우리 로키씨 또 읽어주세요. 사요? 로키요? 아 로키는 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아니 로키 드라마가 지금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와서 그걸 내가 로키를 봐야지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로키씨. 미안해요. 로시. I love 로시. 5692님. 러브홀릭. 인형의 꿈이요. 20대 때 살짝 짝사랑했던 오빠가 생각나거든요. 와 저 이 노래를 왜 모를까요? 이거 정말 짝사랑 노래. 이거 소중씨 알아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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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빠지셨어. 아니 왜 나 진지하게 노래 부르는데 왜 PD님이 웃음이 터지냐고 나 PD님 웃음 안 터졌으면 사랑할 텐데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거든 근데 PD님이 앞에서 웃음이었어? 우참 우참 중이셔고. 이러고 있잖아. 진짜 얄밉네. 자 아무튼 이 노래는 짝사랑의 대명사 노래예요 여러분. 한 걸음 뒤에 내가 항상 있는데 왜 당신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냐. 그대가 나한테 손짓하면 난 달려갈 텐데. 너무 슬프다. 그런 노래예요. 러브홀릭. 인형의 꿈. 또 울어요. 너무 예쁜데요. 좋아요. 좋아요. 또 읽어주세요. 우리 소정씨. 보미 집사님. 악묘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어. 널 사랑하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찬영님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사랑을 많이 해보신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불러볼까요? 제 노래 진짜 좋아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프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다들 노래를 완벽하게 또 추천을 해주셨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방송 후에 이은지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 로시 오늘 어떠셨어요? 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요? 진짜 저 라디오 하면서 역대급 이렇게 재밌었던 저처럼이고. 우린 맨날 늘상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막 보는 이게 INFP라서 그런지 주변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으면 저도 영향을 너무 받고. 네. 좋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거든요. 그래도 또 같이 와주셔서 노래도 해주시고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퀴즈도 풀어주고. 감사해요. 우리가 고맙죠 세상에. 오히려 가수한텐 이런 코너가 너무 편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난 가수가 아닌데 이런 코너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소정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로시와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항상 재밌는 가광입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우리 소정 씨 또 뮤지컬도 파이팅 하시고 로시 씨 또 새로운 신곡할도 열심히 하시고 두 분 다 온전히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